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맛있는 데이블 공산 데이블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 광명에 있는 코스트코로 같이 와봤는데요 조금 급조한 현상이긴 하지만 오늘 되게 급조해요 저희 원래 이거 찍을 계획이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화질이 떨어지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그냥 재밌게 귀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떠나시죠 레츠고 불고기 베이크 네 저 불고기 베이크가 코스트코에서 가장 핫한 음식이라야 되나?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입니다 먹어볼까요? 네 그리고 그 음료수가 500원씩인데 저테들이 구하려고 공산 님이 오늘 밥을 사주신다고 합니다 하트 불고기 베이크 시킨베이크 시킨베이크 콤보 슬라이스 피자 그리고 치즈 슬라이스 피자 그리고 소시지 슬라이스 피자 그리고 소시지 슬라이스 피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치즈 슬라이스 피자 테이블 소시지 스프리 플로우스 응 글쎄 뇌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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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네네 이런 BTS 회색? Ja 전 처음에 이게 전통인줄 알았어요 자물쇠고 이래서 여기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을 잡고 дол일 collide 오 닮 boyfriend 양파가 한번 나와요 아 양파에요? 대박 신기하죠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김치 먹듯이 이렇게 양파 퍼가지고 케찹, 머스타드, 양파, 지루, 오오오 양파? 양파? 머스타드? 머스타드? 네 저걸 먹어요 그냥? 어때요?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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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오우 좋았어 아 이게 중국집에서 주는 양파는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이쁘 개운한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쓴맛이 섞여 나요 그래가지고 양파만 드시면 너무 일반이 답답하니까 케찹, 머스타드 꼭 섞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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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엄청 둥긋 좀 들어가네요 음 오우 오우 그냥 전형적인 그냥 콤비네이션 비장냄 아 장보로운 장보로운 남자 뒤 우와 저거 뭐야? 와 이런거 집에 깔면은 뭐랄까 축구 축구장으로 곰치하고 싶을 것 같아 우와 뭐야 방음보스네 오 이런거 너무 좋다 이거 옷에서 딱 켜놓고 맛있는 케익 오 오 오 조명 딱 하고 진짜 다담아가고 싶다 이거 아 이거 이게 오 23,900원에 케익이 2만 근데 종류도 1번 2번 완전 완전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나이스 가격이 와 대박 싸다 많이 싸다 3,900원 진짜 싸다 득템 맛있겠다 많이 올랐다 맛있겠죠 어? 거꾸로 들어왔어요 아 맛있겠다 득템 득템 뭐 새우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안에 30마리 정도 돌올게요 30마리나 30마리 더 1.4kg에 2만 3천원 2만 3천원 새우장 되게 비싸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컨텐츠 한번 찍겠습니다 이게 술인가? 술 아니에요? 발사믹 발사믹 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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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찾는 건 아니다 크로커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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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ing drive limited 1.3kg 시리버 가 strategic 최대한 스포츠 드라이버 63kg 사실 19ья 영상 dictator ollen